5. 5. 3. 4. 5. 5. 5. 5. 5. 6. 6. 5. 5. 10. 5. 6. 7.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RYZ입니다. 안녕하세요. RYZ 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RYZNZ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RYZNZ였습니다. 안녕하세요. RYZNZ였습니다. 안녕하세요. RYZNZ였습니다. 안녕하세요. RYZNZ죠. 잖아. teachers gives you a hand down the conduit. it's hard to wait for you guys. циenas. 자라 who came here to play the bar. эта. 여러분 안녕하세요 섬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즈 은석입니다 저희 첫방 보셨나요 여러분? 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오늘 음악 중심에서 저랑 승하니가 MC를 맡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미리 보는 MC캠이 미니 팬미팅에서 저희가 이렇게 MC로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터크섹시로 컴백을 했잖아요 멤버들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성찬 씨부터 그럼 저희가 이제 어제 터크섹시로 컴백했는데 다들 보셨죠? 네 이제 오늘 사실 음악중심에서도 방금 산옥을 하고 왔는데 오늘 진짜 음악중심도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오늘 음악중심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터크섹시 노래 너무 좋죠? 네 춤도 좋죠? 네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오늘 팬미팅도 재밌게 해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네 저희의 첫 컴백곡 터크섹시로 돌아왔습니다 어 진짜 여러분들에게 Ahora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기대 많이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좋아해서 너무 다행이고 정말 기쁩니다 기쁘네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번에 조금 더 왔는데 오늘 근데 괜찮아요? 네 이제 제가 토크틱씨가 왔는데 어땠어요? 개라 기타가 좋아요? 토크틱씨가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둘 다 엄청 많이 들어주고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브리즈 네 저희가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분 좋고요 이번 토크틱씨 어때요? 좋아요 진짜 사이렌극으로 힘든 춤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저희도 하면서 너무 재밌고 어제 음반도 했으니까 오늘도 생방 꼭 놓치지 말고 기다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따 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음빈이 형이 말한 것처럼 처음 봤을 때 되게 더웠잖아요 근데 오늘 좀 많이 쌀쌀해졌네요 이번에도 감기 조심하고 저희 어제 토크섹시로 컴백했는데 어떠셨나요? 좋아요 좋아요 저도 너무 좋고 이번 활동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이즈 화이팅! 그리즈 화이팅! 예이이이이이이이이이 네 그럼 저희가 토크섹시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찬씨 토크섹시란 이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센하 씨 토크섹시란 라이즈는 직진남 travel 어머 직진남 travel 직진남 travel 정의 그리즈jet 라이즈는 이번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진한다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게로 기타에도 포인트 안무가 있었잖아요 그럼 원빈 씨, 턱색시의 포인트 안무를 살짝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마도 턱색시의 포인트 안무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몰라 몰라 모리라 그러면은 그 롬 파 파 파 웬니 콥 롬 파 파 파 웬니 콥 섹시 와 이거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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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함성 소리가 되게 갑분하시네요 와 함성 소리가 대왕이네요 소희 씨 네 이번에도 킬링 파트를 많이 맡으셨던데 혹시 소희 씨가 맡은 파트 말고 딱 탐나는 다른 파트가 있다면? 아 저는 전부터 계속 말해왔지만 말해왔지만 송찬이 형의 When she wanted to taxi 미쳤다 미쳤다 양보 맞췄네 미쳤다 가져가 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져가 하하 해보고 싶다 아 네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